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튀김 요리 많이 하시죠? 무심코 자리를 비웠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불이 붙는지 강소라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튀김 냄비가 새카맣게 타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불이 난 건데, 이 불로 한 명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튀김 요리를 많이 하는 명절에는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화재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얼마 만에 불이 붙는지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열해봤습니다. 5분여 만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10분이 채 되지 않아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물을 부으면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스벨브를 잠그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없을 땐 용기 뚜껑을 덮거나 젖은 물수건을 덮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나 양배추처럼 수분량이 많은 잎채소류를 덮으면 산소는 자단하고 온도는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름 표면을 둘러싸면서 산소를 차단해주는 레스틴 성분이 들어간 마요네즈를 뿌려도 불을 끌 수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